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5년 가까이 실제보다도 많은 임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금 일부를 빼먹은 일당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나쁜 짓에 협조한 근로자 89명도 사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실제보다 높인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익을 받은 현장 소장 1명과 팀장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건 일명 똥대기 수법. 울산 소재 업체 소속인 현장 소장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 2명이 공모해 근로자 89명과 임금을 부풀려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울산 소재 업체가 계약서에 적힌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면 근로자는 만 원부터 최대 5만 원까지의 차익을 팀장과 현장 소장에게 넘긴 겁니다. 이렇게 2019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6개월간 676번에 걸쳐 가로챈 돈만 3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가로챈 돈의 대부분은 팀장과 현장 소장의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됐습니다. 현장 소장은 팀장으로부터 시공사 안전점검원을 접대해 현장 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 무마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5번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팀장 2명과 근로자 89명은 사기, 현장 소장은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허위 근로계약서 또는 이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명 똥대기 수법이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엄연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암암리에 이어져 오고 있는 노동자 임금 착취는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야기해 부실공사를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